14번 문제는 오답률 탑 4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형적인 다인자 문제인데 다인자 문제가 그동안 출제가 될 때는 어버이의 표현형을 제시해 줍니다. 또는 어버이의 유전쟁을 제시해줘. 그래서 대문자 수를 준다거나 유전쟁을 준다는 얘기는 대문자 수가 보이니까 그걸 줘서 자손들의 무언가를 찾는 표현형이나 비율이나 이런 걸 찾는 문제가 주되게 출제가 됐었다면 얘는 새로운 방향성이야. 뭐냐면 부모의 표현형이 동일하다라고 줬어. 근데 그 표현형을 제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대문자 개수 조합해서 찾아보시고 그걸 가지고 문제 풀어봐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새로운 방향성이야. 자, 그 다음에 자손의 표현형 가짓수나 비율, 자손의 유전쟁 비율, 확률값이 비율이니까 그런 내용들은 그동안 많이 나오던 주제입니다. 이게 조금 새로운 내용이야. 자, 어쨌든 문제 접근해서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푸는지 또 이제 논리적인 접근 방식은 어떤지를 소개를 할게요. 선생님이 방금 리허설을 하면서 여기에 떠오르는 걸 좀 봤는데 지금 이게 좀 최선으로 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글씨가 얇은 감이 없잖아. 있어. 그 다음은 읽어가면서 갈게.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 AABDD AABB는 7번에, 그럼 둘 하나 연관이다. 두 개 연관, 하나 독립. 이 얘기 한 거야. 됐고요. 가의 표현형은 유전장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그래서 다인자에 대한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대문자 수가 표현형을 설정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은, 표현형이 서로 같대요. 몇 개인지 안 줬어. 그냥 그런 부모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5가지이고 그 다음에 써놓을까요? 이거? 표현형이 서로 같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된 거야. 문제의 방향성에서. 표현형은 최대 5가지고 그 다음에 A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은 8분의 3이고 유전자형이 이럴 확률은 8분의 1이다. 자, 그럼 이제 자손의 표현형 가짓수, 부모와 같을 확률, 유전자형의 확률 가지고 저 어버이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인 건데 자, 봐봐. 쌤이 항상 얘기했지만 이 표현형 가짓수가 5가지다. 여기서 끝나면 이 경우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내용만 갖고 푸는 거거든. 그런데 이 고 뒤에 쭉 조건들이 나온다면 이게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 조건을 갖고 먼저 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가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이 8분의 3이랍니다. 부모의 표현형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손의 표현형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걸 먼저 접근하겠다. 좋지 않은 선택이지. 그쵸? 부모의 표현형도 몰라. 근데 그 모르는 표현형을 가지고 그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8분의 3이라는데 이걸 풀어? 그러면 좀 더 많은 경우들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좋은 접근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손의 유전자형이 이러이러한 확률은 8분의 1이다. 얘가 시작점이 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통상적으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전에서 이렇게 풀었을 거야. 이거를 자손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에 A, B, B가 묶여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A, A 이것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줄게. A와 B가 묶여있으면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자. 자손은 A, A, B, B, 그 다음에 D, D 이렇게 돼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8분의 1이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이 라지에 라지 B가 있는 염색체와 라지 D가 있는 염색체 이거를 부모 중에 누군가가 생식세포에 담아서 줬겠지.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부모는 이런 식의 패턴이 돼있을 겁니다. 라지 A, 라지 B에 라지 D 그 옆에는 뭔지 모르겠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빠면 이게 엄마고 이게 아빠면 이게 엄마인 거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라지 A, B에다가 라지 D를 생식세포에 담아서 준 부모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옆에다가 라지 A, 스몰 B, 라지 D 이렇게 써놓고 아마 출발을 했을 겁니다. 쌤이 지금 떠올리고 있는 우리 쌤하고 수업하는 현장의 학생들이 전부 다 이렇게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연관에 대한 걸 미리 한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쓰고 나서 이렇게 봤을 거야. 표현형이 다섯 가지라는 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대문자 세 개 있죠? 그럼 여러분 상인의 독립, 상반의 독립 그런 자세한 표현형 다섯 가지 이게 지금 팍 하고 떠올라. 그치? 그러면 여기 이제 대문자가 두 개 하나, 하나, 하나 쌤이 지금 왜 그랬냐면 상인, 상반은 살짝 옛날 거긴 해. 뭐냐면 대대소소 그럼 이거 상인이라고 불러 그냥 편안하게 봐주세요. 대소소대 그럼 이걸 상반이라고 불러. 알겠지? 오케이. 해서 어쨌든 다섯 가지를 맞추려고 대문자 개수에 집중을 할 거예요. 다인자니까. 대문자 개수에서 얘가 0 여기가 0 여기가 0 얘가 1 이렇게 되면 표현형이 다섯 개가 나와요. 한번 해볼까? 이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의 대문자 개수는 0 1 2 3 되겠죠? 오케이 해서 0 1 2 3 생식세포 대문자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 1이니까 1 깔아놓고 0 들어가면 1 1 들어가면 2 1 2 그러면 우리는 개수 셀 때 연속된 생식세포 대문자 개수를 하면 최소값 최대값 써서 짜라락 세준단 말이야. 1 2 3 4 5 다섯 가지 됐단 말이지. 그죠? 그리고 이거 맞추는 거야. 확률에 맞추는 거는 아직 맞추면 되니까. 가보는 거지. 2 3 4 2 3 4 1대 1 1대 1대 1이니까 부모 라인은 대문자 세 개로 세팅해놓은 거고 대문자 세 개짜리가 이렇게 둘이 나와요. 그럼 8분의 2니까 4분의 1이구나. 여기서 안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걸 요거는 신경쓰지 말고 유전자 맞추려고 했다면 large d small d large d small d 그럼 large d large d가 4분의 1이잖아. 그치요? 그러면 여기다가 large a small b 쓰고 small a small b 쓰면 얘를 빼고 얘를 빼고 얘랑 얘까지 맞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안 보고 대문자로 그냥 볼 거란 말이지. 우리가 실전에서. 그러면 이제 세 개짜리 해봤는데 뭔가 안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네 개인가? 하고 갈 거란 말이지. 선생님이 논리적으로 모든 경우 소개할 겁니다. 우선 잠깐 실전에서는 어떻게 푸는지를 잠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얘가 2잖아. 1, 0. 이렇게 보통 하지. 네 개. 그럼 여기다가 2, 0. large d, small d, large d, small d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일 때 1, 2. 생식세포 대문자 갯수 세고 있어요 지금. 1, 1 만나면 2이죠. 1, 2 만나면 3이야. 그럼 요 사람이 주는 생식세포의 대문자 갯수가 어떻게 나오냐. 1, 2, 3이 비율이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옵니다. 괜찮지? 이렇게. 그럼 여기도 세팅을 보는 거야. 1, 2, 1, 0. 그럼 똑같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죠? 그럼 0일 때 1, 2. 1일 때 2, 3. 그러니까 1, 2, 3. 비율은 1대 2대 1. 이렇게 풀었을 것이고 연속된 생식세포 대문자 수니까 최소값, 최대값 세팅해서 갑니다. 여기 2개, 여기 6개. 쭉 세면 2, 3, 4, 5, 6. 2, 3, 4, 5, 6. 5가지 됐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채우는 거지. 5개가 안 되는데 채울 필요는 없으니까. 음? 잠깐만. 다시 쓸게요. 3, 4, 5. 4, 5. 여기서 세팅을 했어. 그러면 지금 세팅은 어버이한테 대문자를 4개를 세팅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잡으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4, 4, 16에다가 1, 4, 1이니까 6. 그러면 16분의 6이다. 8분의 3. 맞네. 하고 출발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은 맞추면 되는 거지. 라지, 디, 스몰, 디. 라지, 디, 스몰, 디. 그럼 라지, 디, 라지, 디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얘가 라지에이 라지 b. 그럼 여기서 2분의 1 나와야 되겠네. 8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 여긴 아니죠. 이거 안 되게 하고 이거 되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해서 아마 문제를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풀었을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풀지 않고 논리적인 접근을 해줄 텐데 그 논리성에 빠져서 모든 경우를 다 해보겠다. 그러면 실전 30분에서 30분 동안 20분을 푸는 그 실전 시험장에서 이 뒤에 거에 대해서 문제를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해볼게. 이제 실전은 이렇게 접근해요. 내가 지금 여기 앞에 여러분한테 답이 뭐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답에 대해서는 뭐 방금 한 게 답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접근은 똑같아. 이런 건 접근으로 좋은 스타트 지점이 아니니까 얘를 가지고 접근을 어떻게 하겠는가를 지금부터 다시 보시면 됩니다. 논리적인 접근이다. 그럼 여러분 모든 경우를 다 써야죠. 경우를 다 써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는 다른 게 없어. 많은 경우 중에 무엇인가를 찾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실전 감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경우를 다 써서 이거에서 하나씩 제거하면서 되는 것을 찾는 것인가? 이 싸움이란 말이야. 괜찮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아요. 우선 여기까지는 똑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쌤 만나는 우리 학생들이 쌤 만나기 전에 우선 이걸 좀 잘 봤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또 이제 이걸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떤 식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건지 분석을 하면 좋겠고 어쨌든 가볼게요. 똑같이 AABDD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한 거니까 이건 그냥 쓸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다. 그러면 실제 접근 방식은 이 확률값에 주목하셔야 되겠지요? 염색세 쌍이 두 쌍입니다. 그러면 무언가 확률이 하나하나에서 곱하기로 나올 것이고 그럼 얘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접근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첫 번째 경우입니다. 경우 1 이 자리에서 여기서 나올 확률을 4분의 1로 세팅한다면 여기서 나올 확률을 2분의 1로 세팅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거 큰 경우를 말하는 거야. 자, 두 번째의 경우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2분의 1로 세팅을 한다면 여기를 4분의 1로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 둘 중에 뭐로 갈 것인가? 그거는 모르는 거지 뭐. 그쵸? 아까 실전에서 풀이하는 형태를 바로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확하게 뭐 감으로 보면 감으로 보니까 이게 먼저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하나하나 다 들어가는 거야. 됐죠? 그러면 경우 1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쌤은 요게 좀 더 편안한 느낌이야. 근데 뭐 어떤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게 편해. 그럼 그렇게 먼저 해보는 거지 뭐. 됐죠? 그러면 4분의 1입니다. 그럼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대 대소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그거 놔두시고 요게 2분의 1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2분의 1이 되겠는가? 라지 D 라지 D 동형 접합에 2형 접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다시 경우가 나뉘어져. 왜냐면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근데 꼭 이렇지만 않잖아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럼 여기가 라지 D 스몰 D면 여기가 라지 D 라지 D일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 1번에 샵 1 경우 1번에 샵 2 요렇게 될 거란 말이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샵 1에 접근을 시작합니다. 샵 1을 보니까 하나하나 하나하나 대문자가 4개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대문자가 2개인데 자리가 2개밖에 없어. 그럼 4개가 끝나야 되는 세팅인 거지. 그치요? 그럼 여기가 스몰 A 스몰 B 여기가 라지 A 라지 B 이래야 대문자 4개로 똑같은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경우 첫 번째 샵 1 얘를 가지고 다시 조합해서 조건과 만나 확인 요건 첫 번째 경우니까 선생님이 그냥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나머지부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야. 알겠죠? 갑니다. 얘가 지금 1로 깔아놨고요. 얘가 0이기 때문에 1, 3의 생식세포 대문자 개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1, 3 이렇게 그럼 이 자리를 한번 체크해보면 1, 0 1, 2잖아. 그치요? 그럼 0, 1 1, 2니까 1, 2에다가 2, 3이 나올 거란 말이지. 됐습니까?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대문자 하나 대문자 두 개 대문자 하나 대문자 0개 대문자 하나 대문자 두 개 대문자 하나 0개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생식세포 대문자 수는 1, 2 2, 3 1, 2, 3 비율마저 써드리면 1 대 2 대 1이고요. 얘는 1 대 1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대문자 개수 4개짜리를 찾아보면 되지. 그리고 개수가 만나도 확인하면 돼. 얘가 2 3 4 얘가 4지요. 5 6 2 3 4 5 6 2 3 4 5 6 5가지. 맞다. 그치? 자 그러면 대문자 개수는 4개니까 이 아이와 이 아이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4, 2, 8에다가 두 개 나오지요. 4분의 1 8분의 3의 세팅이 안 돼요. 얘는 나가리 이렇게 찾으면 논리적이지. 접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쌤이 개념강의 할 때 올해 1월달 첫 수업 때부터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들이 앞에서 이제 여러분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을 다 보여줄 거야. 왜냐하면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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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지 이렇게 해야 가장 명확하게 보인다고. 그치? 그런데 쌤이 뭐라 그랬냐면 실전에서는 그 방식대로 너무 물론 원칙을 써야 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편하게 딱 스타트를 끊어볼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이렇게 파묻혀 있으면 시간을 좀 많이 쓰게 돼서 뒤쪽 문제 푸는 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서 선택지 경우에서 많은 거가 있을 때 그 경우 중에서 여러분이 이거인 거 같은 걸 바로 접근해서 그렇게 답이면 뒤에 건 안 해도 돼 라고 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치? 또 이제 갈래길에서 이렇게 갔을 때 경우의 수가 많아. 이렇게 가면 경우의 수가 적어. 그러면 무조건 이쪽으로 가라 그랬어. 그치요? 경우의 수가 많은 걸 다 제끼고 일로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조언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문제가 그와 비슷한 내용이야. 자 다시 한번 가볼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샵2에 대한 얘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가 소개만 한번 잘 보면 되는 거야. 소개를 사실 안 하고 야 실제 선생님 이렇게 풀어도 돼 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학생들 중에서 아니 나는 다른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궁금증이 생길까봐 그런 거를 해결해 주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어찌 됐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1번이 안 됐으니까 여기를 지워야죠. 그리고 4분의 1, 2분의 1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경우 1에 샵2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봐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팅 다 끝났어. 그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3개짜리를 가봐야지 여기에다가 스몰 A 스몰 B 그럼 얘도 3개짜리 가야 되니까 스몰 A 스몰 B 왜냐하면 라지 B가 2분의 1로 나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가 4분의 1로 나와야 되니까 요거만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3개짜리 3개짜리 세팅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게 안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더 써줄게 지금 여기 이렇게 3개로 세팅이 됐어. 그럼 3개거나 4개거나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대문자 하나를 넣을 건데 라지 A 스몰 B를 넣어버리면 얘랑 만나서 2분의 1이 되니까 안되겠다. 그러면 이제 요건 안되는 거야. 이렇게 쓸게.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경우 1 2분의 4분의 다 영상에 찍혀있으니까 요거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A 스몰 B는 쓸 수 없으니까 스몰 A 라지 B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라지 A 스몰 B를 쓰건 스몰 A 라지 B를 쓰건 관계없죠? 뭐 상관없어. 해보시면 안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어? 오케이. 그럼 다시 요 자리가 지금 몇 개까지 했어?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했어. 다섯 개를 갈 수도 있잖아. 라지 A 라지 B 라고 쓰는 순간 안 맞지요? 2분의 1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우를 다 조합해서 보는 게 가장 논리적입니다. 되요? 그럼 이제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4분의 1이 뭔지만 소개를 할게. 경우 2를 가면 요 밑에다 쓸게요. 요 위에는 끝난 거예요. 4분의 1로 나누면 요기가 2형 접합이면 되죠. 이렇게 됐죠? 그 상태에서 요 자리와 요 자리에서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가 2분의 1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경우는 세 가지가 있겠죠? 요기에 뭔가 다른 게 들어오고 라지 A 라지 B가 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대문자수를 보니까 다섯 개거든. 그럼 여기 보니까 하나 둘이야. 그럼 여기에 세 개가 올 수 없으니까 이 경우는 애초에 나가리. 동형 접합 2형 접합으로 2분을 맞춰보려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나가리 된 거야. 지금 다 설명하고 있네. 봐봐. 그럼 여기에 라지 A 스몰 B를 집어넣죠. 그럼 요 자리에 딴 거 들어가면 돼요. 대문자 개수 보니까 하나 둘 셋이야. 하나 둘 셋이야. 스몰 A 스몰 B 이거 맞나 해보시면 이거 저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 자가규배 하면 되죠? 동일 유전자 구성. 유전자형과 연관 패턴까지 모두 일치하는 개체들끼리의 교배를 자가규배라고 합니다. 어쨌든 라지 A 스몰 라지 A 라지 B 그럼 라지 A 스몰 B 여기다가 라지 A 라지 B를 쓰시면 여기 아까 답이었죠? 안 돼. 안 돼. 돼지. 2분의 1 4분의 1 체크하면 자선의 표현이 최대 5가지 확률 8분의 3 해서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 풀이를 두 가지 형태로 봤어. 대문자 개수에 포커스 맞춰서 막 조합해서 찾는 것인가.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모든 경우를 이렇게까지 세팅해서 가야 되는 것인가. 괜찮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어버이 라인 쪽으로 대문자 개수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될 거야. 지금 문제 하나를 푸는데 굉장히 많이 판서가 있었어.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어버이를 찾으면 기본적으로 대 대 대를 갖는 어버이가 있을 거니까 기본 방 최소 3개에서 표현형이 시작하겠구나. 그러면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여섯은 대대대대대대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명이 소문자를 가지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니 얘는 나갈이 됩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 올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실전에서는 좀 빠르게 풀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 답 4 14번 풀어봤고요. 아까 우리 했는데 이거 이제 뭐 이런 이런 사람과 동일한 유전자 가질 확률 그러면 답을 찾아 놨으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볼 수 있죠. 표현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냥 바로 이렇게 갈게 2 1 2 1 1 0 1 0 이렇게 교배된 거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1 2 3 1 2 3 2 3 4 3 4 5 4 5 6 1 대 2 대 1 1 대 2 대 1 그러면 16분의 이렇게 갈 거고 이거 3개 저 사람 대문자 3개니까 이거 3개 2 2 4명이죠? 4분의 1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